4,9,3,3 무슨판인가요? 불판? 아... 반환판이다 반환판 이 반환효과는 회피효과를 주는 효과입니다 이건 암삭자 쓰기 좋은 배치인데? 어우 거학 거학에 너무 심하게 너프 당해놨고 이게 효과가 4%로 너프된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더 너프된거야 일단 드로이드 그냥 닥치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드로이드부터 뽑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불닭 한 번 더 이 바닥 위에 있으면 얘가 회피가 증가해요 어우야 완벽해 아 나는 이제 초간 끝났다 어떤 덱이든 만들 수 있어 이제 이 드로이드 시너지는 오토체스 하셨던 분은 아시는 그 고블린 시너지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드로이드들이 거의 정신나갈 정도로 스펙이 좋아요 써보면 피바라비 피바라비는 너프가 되는 것 같은데? 쇼우지는 너무 좋죠 오우야 이거 뭐냐 다 사야되는데 블루스 블루스 네 패바라비 6 2 2 3 2 2 2 2 와.. 미친.. 근데 무난히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와.. 진짜 드로이드 개삭이다 이런 느낌 좀 든다.. 좀 과하게 세네 이거 드로이드가 초반에.. 숲드로이드가 거의 그냥 뭐.. 거의 정신이 나갔는데? 레벨업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 안 질려나? 지을 수도 있지 않나? 레벨을 눌러줄까 그냥? 그냥 이거 드리고 그냥 레벨을 누르는 거 싫어.. 아니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게 체력이 40씩 회복돼요 초당.. 초당 40이라고? 전투가 10초 지적되면 체력이 400 늘어난 거야 똑같은데? 내가 바르스트 어디갔어 씨.. 자.. 바구.. 이거 불 묻혀주면 딜 개쎄겠다 진짜.. 쇼진 바르스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니까 나중에 쇼진하고 루난 바르스 넣어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 생각에 르블랑은 쓸 필요가 없어.. 이거 개삭이에요 그냥 여러분 써보시면.. 이거 답없어 이거 해보면.. 나 드로이드판이야.. 게다가 니코가 딜이 너무 세.. 쇼도.. 게다가 뭐 이런 탱커 같은 거 복제되나? 일단.. 여러분 딜이 안 바뀐다니까? 아 쇼진 루나이 너무 빨리.. 아.. 쇼진 루나이 너무 빨리.. 뭐 어딜 지금.. 아 그래도 딜은 바르스트 더 잘 나온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저 마나보석 내가 먹을 수 있나? 일단 상대한테 권한이 있고..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 이거.. 아.. 니콘.. 로즈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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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한 번 눌러줄까요? 면승을 가.. 면승을 갓.. 레올 판다고 이기려나? 자이라가 이성이 있으니까 넣는 게 낫겠지.. 얘 용발.. 반토막났어요.. 드루만 아니면 이기려면 하는데.. 드루가 하면서.. 안 돼! 살려! 드루이드 너무 사기다.. 일단 드루이드 스타트가 너무 좋다.. 숲드루이드 그냥.. 어우 야.. 양심 어디갔다.. 어디갔냐 진짜 이거.. 니코가 딜 더 많이 했어요.. 바르스보다.. 1,2성 차인데.. 오 뭐야.. 왈파이트가 좀 일찍 나왔네.. 하나 사둘까.. 어차피 이제 못 먹잖아.. 한 7렙까지는 쓸만한 것 같은데.. 파수꾼도.. 의미가 크게 있지 않나.. 불러야 되는구나.. 이거.. 크게 의미 없다.. 지금 저는 거의 뭐..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거 내가 실수 안하면 1등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실수 안하면 1등한다.. 체력 100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두 마리야 이거? 버그인데? 아.. 아.. 인비집을 버그구나.. 이 버그는 이제 새롭고 살아.. 제대로 안 보이기 자꾸.. 버그가 많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초기 버전이니까.. 진짜 그냥.. 극초기 버전이니까.. 이거 버그만 타고 징징거릴 순 없어.. 쓰레쉬 랜턴은 보호막입니다.. 별거 없어요.. 파수꾼을 2개 쓴다.. 아 근데 파수꾼이 너무 안 좋던데.. 아까 써보니까.. 그냥 드루이드가.. 좋은 것 같애.. 차라리 파수꾼 쓰더니 드루이드 쓰고 말지.. 노틸하고.. 말파는 좋긴 해.. 근데 스킬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이거 보니까.. 왠지.. 말파이터가 좀 약하다 싶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랩업해서.. 불 하나 넣으면 지금 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 골드가 안 보이는 보호가 있네.. 가보.. 여전히 똑같나.. 열심은 똑같고.. 아 잔나.. 너무 쓰고 싶다.. 잔나.. 이건 레벨업을 일단 해 줘야겠고.. 이렇게 씁시다.. 어우 잔나.. 진짜 쓰고 싶긴 하다.. 내가 지금 바람을 안 써가지고.. 바람이 이게.. 시너지가 두 개짜리 시너지일 거예요.. 그쵸.. 전체 회피 25% 걸리기 때문에.. 만약 검사를 쓰는 조합이라면.. 어.. 야스오랑 같이 셀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좀 쓰기 애매한거죠.. 바루스는 좀 꾸준히 모아주고 싶은데.. 내가 좀 더 전투해서 유리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투하는.. 상커라인이 좀 좋긴 한데.. 상커라인이 좀 좋긴 한데.. 상커라인은 3불이여가지고.. 안되나? 어.. 됐다x2 이겼다.. 바루스는 삼성가구 죽을게요.. 아 니코 딜 미쳤나봐요.. 근데 약간.. 양심 좀 많이 팔아먹었는데 딜이.. 비트록스.. 개바야 비트록스.. 진짜.. 장판이 지옥불.. 얘.. 아 이거 개사기에요.. 굴대기 진짜 딜이 겁나 쎄.. 근데 그것보다 니코가 더 쎄.. 그것보다 니코가 더 쎄.. 얘는 심지어 시너지를 안받아뒀쎄.. 수불 앞에 세우고 뒤에 뭘 세우냐 차이가 아닐까.. 그러면.. 세울거면.. 불이 도트 장판이에요.. 근데 앞라인이 너무 약한데 나 지금.. 잡아 넣어둘게요.. 앞라인이 너무 빨리 뜯어.. 아아.. 바루스 딜 보세요 이거.. 미친.. 말도 안 돼 이거.. 얘.. 바루스는 노템이야 심지어.. 니콘은 뭐.. 템이라도 많지.. 아트 널뛰기에요.. 아 근데 아트 널뛰기가 달라 느낌이 좀.. 그.. 어 딜 러프 당했네? 야.. 아트 너프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검사가 지금 스트릭이긴 하구나.. 너무 과하지 않나 이거.. 아잇.. 잠깐만 빨리 팔아야 돼.. 안 팔렸나? 팔았나? 아 모르겠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판은 바람받기가 되게 편하구나.. 아 잔나 키 하나 안 써볼까? 아 근데 암살자가 너무 부려 지금.. 불 대기 제일 좋긴 하더라.. 키드레드가 쓰지.. 불 찰 때 한 번 해볼까요? 이게 정찰대가 6개 하면은 다 2배의 공속이거든요.. 숲 더하기 정찰대 한 번 해볼까? 흐흐흫 아니 숲.. 근데 슬슬 그거.. 유통기가 빠질 때 됐는데.. 영원한 빛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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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보석 남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신기해서 가져갈 것 같기도 하고 카렉스는.. 카렉스가 스킨이 되게 예뻐갖고 예뻐하고 가져가더라? 그니까 이게 게임이 그거니까 정향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뻐 갖고 가져가 자고 템.. 애들을.. 봐봐 맞아요 예쁘다 가져가야지 좀 에바야 아지르 소환사 빛 신빛을 쏴 당신을 치유하고 지켜드리겠어요 루데는 안 만들 것 같은데 이거 마나보석 하나 더 넣어주고 싶은데 지금 한동안은 안 질 거예요 너무 쎄갖고 이게 뒷라인 너무 쎄 지금 딜러 라인이 탱커 라인이 좀 약한데 지금 다 숲 들고 가갖고 수비 안 뜨는 걸 거야 아닌가? 잘 모르겠다 키아나 바람 키아나 이 판이 바람이면요 키아나가 바람으로 나오고 불이면 불로 나와요 삼함 탈자 아 키아나가 좋긴 하잖아 불판된 거 봐 그래서 시너지를 처음에 나왔을 때 4가지 종류를 다 준비를 해놔야 돼 어? 이번 판 바람이 있으니까 잔나랑 같이 써야지 잔나랑 야스오랑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키아나랑 이런 식으로 준비해두면 좀 없다 어 일단 정찰대는 더 나왔어요 어 좋아 얘 이거 독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조합을 신지대를 쓰면서 독 정찰대 불독 정찰대를 해볼까요 불독 정찰대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려갖고 독이 누가 있는지 살짝 살펴볼게요 맹도 어.. 신지드밖에 없는데 쓰이게 심지어 럭스도 독은 없는데 에반데 에반데 이거 티를 일단 쓰겠다 생라인 좀 노력하게 해 아 이거 빛데기다 얘 빛데기 뭐냐면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체력 차는 거 보이세요? 그니까 아 니크 죽었네? 아 막아 여기 소라카치이 뭐야? 얘가 죽으면 얘가 빛이거든요 얘도 빛이고 그니까 뒤에 있는 애가 공속이 빨라지고 체력이 차요 근데 써보니까 구려 빛 자체가 구려 지금 빛 챔피언들도 구리고 빛도 구리고 하여간 다 구려 근데 모든 빛 그니까 덱 전체를 빛으로 구성하면 한 명 죽을 때마다 나머지 빛들이 계속 쎄져요 근데 구려 빛 챔피언들이 다 구려 요리기 나와야 돼 요리기 와 이거 니코리코리 아오카이서 보석 컨트롤 개좋아 보이는데 애니 아 좋아요 쟨쟨쟨 말파이트 불쓰자 라바돈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뭔가 아까랑 비슷해진다 아 쟤쟨 숲 찐다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나가 안 차이니 티버 아니 티버 소환이 개삭이기도 해 애가 티버가 엄청 개딴딴하고 체력이 안다는 거는 이거 그것 때문에 아 첫번째로 졌네 아직 그래도 약하긴 하다 블라디르킹 바다가 좀 있어야 되나 그니까 앞라인을 바다로 좀 구성을 할까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탱커 아 뭐야 이거 벌써 나왔잖아 아 잠깐만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아 이거는 가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혹시 빛 중에 정차할 땐 없니? 빛 찰 땐 없니? 아 베인 베인 너무 쓰레기야 얼건 에바야 바람 효과가 있어갖고 얼건 효과가 개좋네 얼건이 이제는 빛나 이제는 빛나 아 아 요리 나와버렸네 바꿔주세요 이건 나도 얼건을 만들어야 돼 그럼 좋았어 개사기인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 이제 드루이드는 빼도 되고 뭐 넣지? 얘가 소환사인데 소환사 없나? 오 뭐야 그림자 얘를 소환사도 될까 아 이거 좀 에바야 보니까 바람있으면 해피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거든요 미쳤네 맹동을 일단 갈아줘 니콘은 빼긴 해야겠다 니콘을 빼고 딴걸 넣어야 되는데 저템을 누구한테 넣어줘야 되는데 브랜드 남았네 마나 구석이 나왔으려나 체력 두개 사갖고 얘한테 넣어주자 어 간다 요리 삼성 아 몰라 자 그리고 니콘 팔고 사정 잘 때 아 쇼지는 좀 애매한거야 지금 쇼지는 바르스 삼성관광 삼성관광 와 이거 뭐야 요리 체력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히려 좀 죽진 않는다 아 개어케어 미친 아 요리 죽질 않다 개어케다 너무 행복해 개어케어 개어케어 요리기요? 이 바닥 자체가 회피 바닥이에요 그 회피 바닥에다가 야 얘 얘 필요없네 나 회피 바닥에다가 얼건 붙어있구요 워모그 붙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죽는거죠 아 그림자네 이거? 아 그림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쓰자 일단 이렇게 쓰고 오오 이번에 패치가 됐습니다 요리 이성 되게 쓰자 나오고 오 쟤드 벌써 뽑았어? 와아 쟤드 미친 오 쟤드 미친 뭐야 킨드 왜 이렇게 세냐 그림자 먹여줘야겠네 레벨업하고 이건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이 게임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게임에 대한 이해가 완벽히 끝났어 지금 이번 패치에 대한 일단 드루이드만 뽑으면 돼 이 사람 불이지? 아 불소환사 파스폰트 하나 쓰고 있고 그림자가 또 누가 있더라 마스터힐을 쓰자 아니면은 말자아를 쓰면 되네 좋아 애니를 뺄 아이템을 일단 바루스에 삼성바루스가 될 것 같은데 삼성바루스 생각하고 그냥 넣어줘야겠네 180 그리고 개많은 거 뒤집게니? 아 나이스 너무 나이스 뭐니 이거? 요술사 이거 삼술사 쓰자 이거 삼술사 쓰자 삼술사 써갖고 그림자 4개까지 쓸 수 있니? 마스터힐까지 씁니다 바루스 넣어주고 일단 바루스 넣어주고 일단 아 그런데 예전에 오지게 와요 이거 게임 처음에는 이거는 일단 제가 생각해 정찰대를 깨야 돼요 정찰대가 너무 인여해 이성이 나오지도 않고 전 4그레인자 덱을 하겠습니다 전 4그레인자 덱을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요리가 삼성 정찰대 하나 줄이고 5지옥불 6지옥불 만들어야 되는데 바루스 7개 그림자 소환사 있으니까 이거 표현해 이거 표현해 탈익 탈익이 나쁘진 않은데 예니 대신 넣을 수 있겠네 지금 탈익이 딱따내하고 아니 이거 요리 미친놈이야 요리 요리 저게 싹이에요 지금 그냥 답이 없어 미칫 정찰나갔어 계속 좀 돌려봅시다 신제드? 여기서 신제드를 쓰자고?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고 6불을 만들까? 6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딜이 지금 남아가지고 딜을 더 올릴 필요는 없고 그림자 아 이거 왜 2성 안 되네 근데? 브랜드들은 살 필요 없고 이건 사야되네 브랜드 거의 다 나왔는데 브랜드 요술사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나 요술사 추가할 필요 없어 지금 불앱되면서 그치? 그럼 요술사 여기 넣어주면 딴거 같지 않나? 바로스 요술사는 좀 안좋네 요 불이네 아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건 세 팀인가 본데? 검사 아 나미 잠깐만 이거 지옥불인가? 일등이 와 비택 제대로 맞췄네 근데 근데 나 지금 근데 소환 그 아 이거 좀 괜찮네 나미가 좀 있어주긴 해야되데 아 근데 이거 바로스 상대가 나오지라 애니까 나오든 아 브랜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요리가 사야된데 애니 넣을 짝이 없나? 애니를 팔자 그럼 저게 뭐예요 저게 7개 이거 뭐야 이건 붐 붐 붐 나이스 어? 이게 바로스 상대가 무슨 아 애니 바로 나오는 것 봐라 쓰구 이거 자리 하나 남네 아니 근데 힌드레 저거 놓쳤나요 혹시? 왜 한개가 안나와? 나미는 사야되는데 아이씨 어 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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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해야겠는데 아 근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못 뽑고? 아 불클은 버서커 아 그렇구나 이거 탈액 팔아야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탈액 팔고 이제 수정 지금 못쓰니까 아이 미친 시작하자마자 두 번씩 쏘네 붐 붐 하하 아이 빨리 삼성 달자 미친놈이다 저거 하나가 바로 세상을 종호하는 불길이다 미친놈 저 미친놈이다 저거 저거 또라이가 저거 개웃기네 아 일단 이건 맞춰야돼 아 마스터리 더블 자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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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묶어놓을까? 묶어놓고 레벨업하고 요리 한개 남았는데 아 이거 요술사 시너지가 두 번 쏘는거에요 검사도 들어갔고 4 그림자 야 그림자들 나 아 너무 잘 췄다 팔 쓰는게 뭐가있지? 킨드에다가 그냥 부질까? 갖다 버려 킨드에다가 요 레벨업 팜라운드 더 볼 수 있지 그치 나오겠지 킨드레드 이성은 언젠간 찍겠지 팔팔을 좀 해봐야 땀이 넣긴 해야되는데 땀이 넣긴 해야되는데 아 에바야 오오 사꼬 삼성 나 못봤는데 밤을 새갖고 이해를 해주세요 밤샌건 아니고 완벽하게 요리 죽긴 죽는구나 좀 더 돌려야되요 와 개쎄다 근데 나 지금 어 바루스 나이스 레벨업 하자 시너지 시너지 미쳤고 그냥 돌았고 저들을 산산히 부숴버릴 겁니다 어 나왔나 타릭이 나왔네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하나 소환사 때문에 소환사를 딴 걸로 바꿀 수 있긴 하네 타릭은 근데 넣을 자리가 없어 아 근데 저 시너지 진짜 잘 짠거 같애 이번판 미친거 같애 아까 바루스 방금 터뜨려 바루스다 터뜨려 이게 요술사 시너지가 터졌다는거거든 파란색으로 게임 재밌네 아 게임 너무 재밌네 그냥 마스터이 2성 마스터이한테 버프 주자 이러면 아 소환사? 소환사 뭐가 있을까요? 어 나미 쉣 킨드라서 사두고 이거 베이가 직사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픈 기운을 생겨주겠어 절대 못 이기지 이거 사꼬 삼성 떴어 그니까 여러분 바루스를 잘 보시면 바루스가 지금은 안 터진거야 근데 바루스가 파란 버프가 떠요 아 또 안 떴어 시 와우 사실 이거 피지컬로 살 수 있는데 나온거 팔은 다음에 바로 사면 되겠네 근데 그건 좀 에바지 뭐 이거 사먹자 뭐 넣을거 있나 이거 바루스에 오소세대신 넣어줘 괜찮아 나미도 스킬 진짜 대박인데 진짜 좋아요 나미가 그래서 나미는 구석에 두는게 좋아 그니까 배치 상대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미를 여기 두는거야 그러면 나미가 이렇게 궁을 쓰는데 아 그냥 대박이야 보면 알아요 그냥 대박이야 딱 보세요 뭐 할말이 없다 얼굴은 나미 주자 그러니까 나미 스킬쓰는거 근데 볼 수 있나 지금? 너무 쎄갖고 내가 킨드만 뽑으면 끝이네 킨드 진짜 속 썩인다 나미 이거 와아오 게임 끝났다 개재미다 미쳤다 그냥 개재미다 미쳤다 그냥 가사고 결혼식 수납은 공급iva 철이 부산 사용하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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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